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지금 제가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보니까 굉장히 곱슬이 심해요. 심하고 또 손상도 굉장히 많고 또 모발도 가늘고 흰머리여서 염색도 주기적으로 해오고 또 매일 드라이도 하고 했던 모발이 극손상 모발이에요. 이럴 때는 원장님들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피카이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경화도 풀어주고 모발 진단도 정확하게 하고 또 디자인 커트도 한 다음에 피카의 C3 C3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빗질이 잘 안돼요. 빗질이 잘 안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쉽고 빠르게 하는 연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머만들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극손상이 심하면 심을수록 C3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만 넣어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고 10분 열처리 하고요. 그리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피카는 전처리 없이 약을 도포한 다음에 열처리 들어갑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시작하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한번 환우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늘어지죠? 네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극손상이고 손상이 많다고 해서 또 손상머로 하시면 이렇게 실패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깊은 연화를 봐요. 그래서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해서 제가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해 볼게요. 피카의 C1 pH 9.5 짜리 강곱슬 펌제에요. 이 펌제에다 케라틴 파워하고 핫 오일을 믹스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강곱슬 펌제 pH 9.5 짜리를 제가 넣어서 깊은 연화를 볼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pH 9.5 짜리 강곱슬 펌제를 극손상 머리에다 바른다. 놀랍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걷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걷어내시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놀랍게도 얘가 9.5가 들어가면 머리가 확 녹아야 돼요. 근데 녹지를 않고 이렇게 보시면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윤기가 쫙 올라와요. 놀랍지 않나요?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 굉장히 좋습니다. pH 9.5 짜리로 깊은 연화 이렇게 보셔야 열펌 하실 때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븐 방차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네. 이렇게. 자. 더블 뿌리. 피카의 장점이죠. 네. 13mm로 수분. 네. 뜸을 주시면서. 13mm입니다. 이렇게 빼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17mm로 같이 더블로 살리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확실한 뿌리가 많이 살게 됩니다. 네. 원자님들 또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살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제가 지금 19mm 하고 22mm 해서 시컬펌을 할 건데요. 자. 두 장이 작아요. 우리 고객님. 근데 피카는 또 봉이 길어요. 그래서 다른 짧은 아이롱으로 하면 이렇게 다섯 판넬로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두 섹션을 두 파트너로 나눠서 할 거예요. 두 파팅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파팅을 좌측 우측으로 나눠서 할 건데 일단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측 시작할게요. 네. 우측입니다. 우측 저는 피카의 19mm 이에요. 자. 보시면 180도 입니다. 자. 미친 연하의 미친 온도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잘 들어가죠? 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윤기를 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싹싹 다리고 있습니다.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또 싹 다리고. 자. 꼽슬머리를 다리면서 윤기를 낼 수 있고 컬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건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완전 건조됐어요. 다시 한번.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측 파트입니다. 자측 파트.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폭폭폭하고 잘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넷. 자. 곱슬이라 했어요. 곱슬이면서 부스스 하거든요. 얘를 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면서 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아마 우리 피카의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이 이 역할을 해줘서 저는 좋습니다. 네. 일반 원권 아이롱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판넬 끝났어요.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이에요. 우측에 두 번째 섹션인데요. 저는 수분 건조를 위해서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분사를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 번. 19mm. 자. 180도예요. 180도로.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해주세요. 살짝 끝까지. 그 다음에 내가 웨이브를 걸어야 될 부분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빛을 아이롱에 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어때요? 올라오죠? 네. 자.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제가 조금 더 탄력 있고. 컬의 윤기를 위해서. 네. 이렇게 다리고 있습니다. 싹. 다려주시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원장님. 제가 꼭 두 바퀴 해요. 그러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평균치를 얘기한 거거든요. 오.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싹. 다려보세요. 오. 벌써. 건조되면서 윤기도 많이 올라오죠. 네. 자. 꽃수를 피면서. 또 이렇게 컬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만든다는 건. 덮개 아이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덮개 아이롱 한번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세요. 요즘에 우리 이렇게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데.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 아이롱이 예쁘고. 어. 잘 나오는 건 알지만. 어렵다라는 그 편견이 있잖아요. 편견을 버르시고. 피카랑 이렇게 하시면. 네. 굉장히 편해요. 미친녀나 미친 온도. 네. 또 아이롱도 어때요? 내가 볼 때는 아이롱도 미쳤어요. 길어요. 그래서 쉽게 쉽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더 다려볼까요? 쫙. 곱슬도 다려주고. 펄도 탄력 있게 나오고. 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 네. 앞으로 살짝 놓으시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22mm 에요. 온도는 180도.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네. 수분이 건조되고. 네.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지금부터는 어때요? 질감 처리에서 끝이 틀려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천천히. 끝등을 들이시면서. 네. 자. 다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여주고.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자. 과하게. 웨이브를 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살짝 계속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자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축의 세 번째 판넬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폴리를 분사를 해서 수분 조절을 해주시고요.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온도는 지금 180도로 하고 있어요.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조금 이따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조금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네. 오히려 제 생각에 세팅이나 디스턴 세팅을 해서 곱슬머리 웨이브를 지저분하게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려주면서. 결을 잡을 수 있다면. 또 컬을 탄력있게 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자.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한번 원사님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옆으로 놓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백파트. 그러니까 두 판넬로 나눌 거예요. 네. 우리 고객님. 네. 마지막 네 번째 판넬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측.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자. 어머. 다 올라오죠? 네. 자.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곱슬머리에서. 또 부스스한 머리에서. 결을 잡으면서. 윤기를 내면서. 컬을 낼 수요. 이렇게 컬이 탄력있게 나올 수 있는 건. 연예인 덮개. 이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죠? 자. 머만들 따라서 하시면.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마지막 판넬. 자. 수분 건조하시고.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온도가 맞으면. 이 부분이 윤기가 많이 올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음. 끝이 다 들어가네요. 천천히 돌려주시고요.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싹. 다려주세요.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자. 여기서 연예인 덮개를 잡고. 돌려주세요. 어때요?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반짝반짝하고. 곱슬도 펴지면서. 네.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실패 볼 확률이 없어요. 자. 굉장히 미친녀나. 또 미친 아이롱. 미친 온도. 한번 피커 한번 줄려보세요. 자. 앞으로 살짝 놓고.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했어요. 두 바트로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에.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단백질 샴푸로. 하이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물기 제거를 했거든요. 보시면. 22mm에요. 잘 걸렸죠? C컬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도 정리가 돼 있고요. 네. 요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또. 예쁜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드라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물. 거의 완성되네요. 잘하셨습니다. 시컬퍼.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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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어요. 물도 보시면. 아까. 굉장히. 무총상이었는데. 깔끔하게. 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Away From. Ev dentaste. 응.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